날 현실에 지쳐 부딪히고 싸워봐도 이놈의 세상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 다음 부분으로 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날 달라졌어 난 더 이상 난 두렵거나 아프지 않아 난 하루하루 기대 속에 살아 너니까 난 괜찮아 나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괜찮나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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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입니다 박성에게 한번 감사합니다.